다음 후방 줄리엔강 줄리엔강이 얼마 전에 본인의 인스타그램에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모두 시작점이 있어야겠죠 몸집이 크게 타고나서 쉬운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전 존나 노력했습니다 제 옛날 사진을 보십시오 누가 봐도 어깨가 지금에 비해서 좁아 보입니다 몸은 좋았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피지컬빨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씨볼 새끼들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만큼 노력을 했고 내가 이만큼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 줄 아느냐 이 줄리엔강 보고 피지컬빨이라고 하는 새끼들이야말로 개좌석들이죠 아니 줄리엔강이 무슨 황천순씨도 줄리엔강이 무슨 피지컬이 좋다는 이유로 운동하면은 물론 골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압도적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사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고 옛날 때부터 동생 형이었나 형이 또 데니스 강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운동에 일가견이 있었고 하고 또 보면 워낙 스포츠맨이에요 지금 사진 보세요 좀 스트레스를 받았었나봐요 나도 줄리엔강 피지컬이면 저 몸 금방 만들지 이런 새끼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존 연예인 통틀어 가지고 줄리엔강이 싸움 일장인 건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격투기에도 조예가 깊고 또 형의 영향도 있고 또 워낙 리치도 훌륭하고 피지컬 자체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강호동도 마찬가지고 김종국도 그렇고 싸움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 줄리엔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연예계 쪽에서 김동현도 제가 봤을 땐 줄리엔강 진동현은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김동현은 여러분들 맥그리거 가지고 놀아 김동현이 그거 김동현이 실제로 웃으면서 했던 얘기 맥그리거랑 붙으면 누가 얘기냐고 자기가 가지고 논다 그랬어 그만큼 이 체급의 차이는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어줍지 않게 내쌍에서 그냥 키 조그만 사람이 레슬링 전문가가 그냥 키 큰 사람 턱 한 방 딱 매기고 바로 땅에다 내리 꼽아버리는 모습 보고 괜히 그거에 소속감 들어가가지고 약간 야 역시 뭐 피지컬은 아무것도 아냐 순발력과 어떤 그런 운동이 운동하면 되라고 하는데 운동하고 개겨가가지고 저한테 뒤지게 쳐 맞은 새끼들이 연병장 세 바퀴예요 그래 2열 종대로 연병장 두 바퀴요 그렇지 2열 종대로 연병장 두 바퀴입니다 운동 믿고 깝치다가 저한테 황천길 간 놈들이 아시겠습니까? 남순이가 나랑 주먹이 운다 하면은 주먹이 운다가 아니라 남순이 운다야 남순이 방송에 잘 안 울었잖아 한 번도 운 적 없었지 우는 모습 보게 될 거야 주먹이 운다가 아니라 남순이 운다 난 찐텐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죽어 남순이 나한테 안 맞아 봐가지고 그냥 장난으로 어깨나 이런 데 한 번 주먹을 맞췄었지 진짜로 맞으면 남순이 죽는다 얘들아 지코 형 너 지코한테 따이잖아 그러는데 내가 이 말만 할게 이거 진짜 오피셜이 코피셜이야 아프리카 박씨들 내가 다 이겨 아프리카에서 박씨 성을 가진 BJ들은 내가 다 이긴다 나 이 말만 딱 정리해 줄게 알았지? 아프리카에서 박씨 성 가진 사람들 내가 다 이겨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마 그리고 난 사실 싸움 끊었어 싸움 끊었어 그냥 유학에 가고 싶어서 나의 그 뒷골목 이야기나 이런 나의 음지 시절 그런 얘기 들었던 사람들은 그냥 구글에서 쳐봐 노래하는 코트 윤태훈 어 싸움 실력 뭐 이런 거 쳐봐 그때 나올 거야 유명한 게 목욕탕 썰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개 있거든 보고 판단해 어? 알았지? 수많은 연예인들이 이제 그 유튜브 행을 가고 있는 이 와중에 정준하 씨도 간다고 하네요 정준하 씨 채널 오픈한다고 본인 SNS에 인스타에다가 올렸습니다 어? 2020년 첫 인스타입니다 어?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2월 1일 12시에 유튜브 채널 오픈할게요 그동안 방송 통해서 본 모습과 사뭇 흡사하게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이라기보단 에이 그냥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니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지켜봐주세요 하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되네요 사실 정준하 씨 같은 이런 이미지는 이 방송이고 연예인들이 좀 어느 정도 감싸주고 이런 방송에서 다듬어졌기 때문에 어? 정준하 씨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튜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밀림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필터링 없이 그 어떤 말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준하 씨가 유튜브로 온다 굉장히 저는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네요 정준하 씨 못 버틸 거예요 정준하 씨가 잘 되려면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동안 야계를 한번 쓱 보면은 정준하 씨가 아 내가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하고 배워야 돼 정준하 씨는 뭘 하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배워야 돼 요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요즘 사람들의 드립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가치 마인드 이 젊은이들의 어떤 용어들 부터 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배워놓고 그러고는 시작을 하는 게 좋겠지만 어렵다면 일단은 채널 만들고 그러고 나서 야계를 한번 쓱 보고 정준하 씨가 그동안 자기가 방송에서 해왔던 그런 과오들에 대해서 낱낱이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알아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 시키기 위해서 김치전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재현을 하든지 뭔가 방송에서 유튜브 감성으로 잘 녹여내면은 아마 유쾌한 이미지가 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정준하 씨는 못 내려놔 김치전을 재현하거나 뭔가 이런 걸 해가지고 분명히 억울함이 좀 있겠지만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고 한다면 이건 정준하 씨에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준하 씨가 나는 그런 식으로 유쾌하게 좀 잘 풀어나갔으면 하는데 사실 나이가 먹으면은 좀 그게 쉽지 않죠 김장훈 씨 보세요 아 벌써 싫어요 테러가 시작이 됐네요 벌써 싫어요 테러가 시작이 됐어요 아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최측근이 정준하 씨에게 진짜 도움되는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을 텐데 정준하 씨한테 올바른 얘기 그런 얘기들을 전해주지를 못하는 거야 최측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감없이 그냥 또 안 봐도 뻔할 것 같아요 야 이게 소노리 국밥 소노리 국밥이 무슨 이름이야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면서 뭔가 그런 예전에 그 가지고 있던 정준하 씨 그 캐릭터 그대로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실 것 같은데 힘드실 텐데요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고 이뤄놓은 상태면은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 싸우고 가진 게 있고 그러면은 내려놓기 힘듭니다 내가 왜 라는 생각이 딱 벌써 앞서 들기 때문에 내가 왜? 굳이?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코트야 말 한번 잘했다 너가 아프리카의 정준하야 네가 말한 거 너한테 대입시켜봐라 알았으삼님 젖 가세요 예? 젖 가세요 젖을 까 젖을 까시오 젖을 까 코코 까까 탑스타들의 대기실 요구사항이라고 합니다 영국 매체에서 지난 12일날 해외 연예 매체들에 전한 톡 가수들의 기상천외한 요구 조건과 물품을 소개한답니다 볼게요 비언세죠 비언세 비언세가 원하는 대기실에서 갖춰놓아야 할 것들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본인 매니저한테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주최축에다 얘기를 하려나? 어디다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드레싱룸의 온도는 25.5도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요 아무래도 노래를 부르는 가수이기 때문에 약간 따뜻한 그런 온도가 좀 유지가 돼야 하고 장미향초가 켜져 있어야 된다면 지금 심리적인 것 때문이겠죠? 음식은 매운 카엔 후추를 듬뿍 친 닭요리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펩시와의 광고 계약 때문에 코카콜라 대신 무조건 펩시만 갖다 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델 차를 마실 6개의 머그컵과 6개의 티스푼을 준비해야 된답니다 치킨 샐러드 샌드위치, 신선한 과일, 감귤류는 절대 안 되고요 신게 안 된다라는 게 신게 목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따뜻한 차를 마실 6개의 머그컵과 6개의 티스푼, 치킨 샐러드 샌드위치 그리고 감귤류의 신 것들은 안 되고 와인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산 최고급 와인, 샹동이나 이런 것들 원하나 봐요 담배는 말보로 한 갑을 꼭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자 다음, 카니웨스트입니다 미용실 의자와 샤워 슈즈, 좀 편한 복장으로 대기실에 있기를 원하나 봐요 핫소스 한 병, 그리고 750ml 보드카, 페트론 실버 데킬라 한 병 6개의 캔들이 하이네 캔 4팩, 엄청난 양의 술을 요구를 하고요 코카인과 헤네시를 슬러시 형태로 투약할 수 있는 슬러시 머신을 요구한다고 해요 그럼 대기실에서 마약 받는다는 얘기야? 코카인이랑 헤네시가 그런 마약 종류 아닙니까? 이거 불법 아닌가요? 자, 채팅창 뭐라고요? 요즘 와인은 산지보단 포도 품종이랑 빈티지가 중요한데 와알모시노, 비욘세, 돼지새끼 보르도산 뭐 그런 고급진 그런 와인을 원하나 보네 자 다음, 리안나, 리안나 볼게요 대기실 커튼이 아이스블루 색깔의 시폰 계열의 천, 블루 혹은 블랙 천과 겹친 커튼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얘기죠 대기실을 맨발로 다닐 경우에는 카펫이 필수적으로 깔려야 되고 반드시 카펫 무늬는 치타와 표범같은 동물무늬 한 개의 가습기와 여섯 개의 양초와 씨발 무슨 의식 지리는 것도 아니고 참 가지가지 하네요, 탑스타들이 예, 정말 고상합니다 네 개의 화이트 튤립을 꽂은 화병도 요구하고요 아주, 근데 뭐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따라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까다롭네 자 다음은 머라이어 캐리죠 대기실 모든 벽면을 커튼으로 둘러야 된대요 온도는 23.8도, 화씨 75도를 유지해야 되고 평범한 칼라에 요란한 무늬가 들어가 있지 않은 3인용 카우치 1개 콜라 12병, 다이어트 콜라 12병, 하얀색 장미 화병 2개 레드 화이트 와인잔 6개 폴메카트니 의상이나 의자에 있어 호피나 가죽이 들어가요 씨발 넘겨 마돈나 스태프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대기실을 준비해야 되고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대기실 20개의 국제전화 회선을 설치해야 되고 와, 그냥 스카이프 써라 마돈나야 그냥 스카이프 쓰지 뭔 와 공연 때마다 집에서 쓰던 가구를 갖고 가기 때문에 대기실은 자신의 집과 비슷해야 된대요 자, 다음 에미넴 레드불 6캔 야, 단촐하네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6가지 스낵과 빵 2개 그냥 가까운데 CU 편의점 가서 그냥 과자랑 빵 이런 거 야무지게 사오고 칵테일 소스와 레몬을 곁들인 대하 한 접시 아, 이것도 약간 이거는 근데 이 정도는 뭐 해줄 수 있지 않나? 칵테일 소스와 레몬을 곁들인 대하 한 접시 20파운드짜리 아령 2개 제이지 제이지도 조금 제이지도 그렇게 뭐 크게 원하진 않네요 래퍼들이 진도백이네 48개짜리 피지산 생수 2팩? 뭐야? 아, 이 생수를 48개를 달라고 하는 거야? 이 24병은 차갑게 하고 그럼 냉장고에다가 뭐 24병 차갑게 넣어놓고 나머지는 실온으로 놔두고 코카콜라 6캔, 레드불 6캔 비타민 워터 6병 질 좋은 땅콩 버터 1개 4명이 마실 수 있는 차 뭐 이 정도는 그렇게 뭐 까다롭다고 하기가 좀 힘드네요 레이디가가 언제든지 스무디를 마실 수 있는 설비를 해놔야 된다 스무디를 바로 해줄 수 있는 카페처럼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화이트와인 2병 미국산 캔달 잭슨과 로버트 롬 몬다비를 줘야 되고 TV와 DVD 플레이어 테일러 스위프트 레드불, 코로나 맥주, 포도주스, 아보카도, 버터, 호박, 초콜릿칩, 아이스크림 등 오전 11시 이전에 대기실에 도착한다면 스타벅스 아이스 캐러멜 라떼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그렇게 어렵지 않네 이거는 호박은 뭐 하려고? 어.. 그러게요 호박은 어떤 호박을 원할까? 어.. 호박을 왜 달라고 하지? 어.. 자.. 꼬꼬까까? 유튜브 하늘이 학폭 논란이 있었고 또 직원들 대우하는 것 때문에 이 나락행 열차가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그냥 나락을 가버렸어요 하늘하늘 굉장히 또 그 커뮤니티나 SNS에서 속옷 쇼핑몰 CEO, 젊은 CEO로 많이 날렸었고 또 사실 또 TV 출연도 좀 했었고 또 인터넷 방송 쪽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그 이름을 떨쳤었고 그래가지고 유튜브까지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더니 논란 전에는 인스타 팔로워 120만에 유튜브 90만 연매출 80억 속옷 쇼핑몰 사장이었었는데 참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이죠 과거가 인기 없던 시절이 발목을 잡은 거죠 이 인기 없던 시절을 함부로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과거가 발목을 잡는 바람에 사실 뭐 학폭 논란이 있었던 뭐 BJ나 유튜버 이런 사람들 많았었지만 좀 나름대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간 케이스가 사실 찌양님이었는데 하늘하늘님 같은 경우는 진짜 사실 팩트에 의거해가지고 동창생들이 하나같이 정말 득달같이 달라들면서 그것에 대한 증언들이 계속 쏟아지는 바람에 해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걸 이제 이분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잘나가니까 시계질투하는 거다 왜 하필 이때 그때 따졌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반대는 어찌 되었거나 그것이 사실이고 하니까 애초에 그런 일도 없었으면 지금 와서 이런 논란이 됐겠느냐 너의 과거고 너의 허물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기 없던 시절을 함부로 보내면 안 되는 게 연예인이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잖아요 연예인이랑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그 시절을 아무렇게나 보낸 그 세월이 이제 나중에 인기가 있게 되면은 내 발목을 잡는 법이거든요 당장 한 달절만 해도 공중파에 나와서 엄청난 수입가 하루 100만원 이상 소비하는 그 욜로족의 일상을 보여줬었는데 저도 사실 술자리에서 한 번 인사 한 번 한 적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누군가의 여자친구로 해가지고 제 여자친구라고 소개시켜줘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하고 이 술집에서 인사한 적은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막 유명하거나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어 이렇게 나락간 모습을 보니까 참 그렇네요 근데 참 잔인한 게 뭐냐면 이 하늘씨의 옛날 졸업사진을 가지고 푸사에다 해놓고 이렇게 SNS에다 글 올리는 거 보면 참 잔인해요 인간이 그죠 이거 지금 딱 보니까 하늘씨 졸업사진이거든요 동창인데 친구들이 걔 때문에 병원 가는 건 일상이었다 어떤 친구는 빵셔틀하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 갔는데 그걸 보고 사가는커녕 병신이라고 놀리기나 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는 하늘한테 잘못 찍혀가지고 욕 엄청 먹고 몇 달 동안 정신병원도 아니고 병신병원 약 먹고 걔 때문에 학교가 이게 팩트인지는 모르겠으나 학법 가해자로 찍혀가지고 난리가 났죠 굉장히 길게 직접 당한 사람인가봐요 이분은 이야 길다 길어 인증까지 반월중학교 인증까지 인증샷까지 올렸어요 아주 이거는 담그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딱 타이밍이 왔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담궈버리는 거예요 사실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거가 그랬던 거라서 과거를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법이죠 유명했다고 하니까 친구들을 많이 괴롭혔었나봐요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폭로에 동창 인증하고 구체적으로 폭로하는 사람까지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논란이 일파만자 커지자 사감을 썼어요 근데 왜 하필 연예인 가요계 뭐 연기자 이런 좀 약간 사람들한테 얼굴 팔고 관심으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들에서 그 직군들에서 왜 하필 그 직군들 속에서 BJ도 마찬가지고 왜 그 직군들 안에서만 항상 학폭 논란이 터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항상 얼굴 팔아먹는 직업들이 이렇게 학폭 논란이 생기는지 일반인들은 이슈가 안 되니까 유명하기 때문에 이슈가 터진 거지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아주 좋은 얘기예요 이그젝트 리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뭔가 이렇게 끼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학창시절 때도 예사롭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에너지를 풍겼는지 그건 이제 사람의 환경과 자신이 이제 뭘 추구하는지에 그 당시에 옛날에 뭘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갈리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들 보면은 사실 저도 뭐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뭐 제 동영상이 동영상이 있는데 추천을 뒤지게 받은 글이 제 중학교 동창이 이 새끼가 나는 얘 얼굴만 봐도 나는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 하면서 약간 그 빌드가 학폭 빌드가 딱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슥 보니까 내 동창은 맞는데 난 걔를 괴롭힌 적이 없어요 난 걔를 괴롭힌 적도 없고 걔를 때린 적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써갖고 누가 팬카페 우리 진짜 있었던 일이야 카페에다 올린 거야 그래가지고 코트형 이거 해명해달라고 아 근데 사실 해명할 게 없는 게 때리질 않았는데 내가 만약에 때리고 정말 괴롭혔던 친구고 하더라면 내가 사과라도 하겠는데 이 개새끼가 얼척없는 새끼 갑자기 느닷없이 나는 그게 약간 나는 뭘 느꼈냐면은 열등감처럼 느껴졌어 그 새끼의 열등감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한다 그러는데 난 정말로 때린 적이 없어요 난 내가 싸대게 때렸던 애들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때린 사람 기억 못한다 그러죠? 개소리입니다 때린 사람들 기억해요 기억하는데 인정하면은 거기서 족대는 거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때린 사람은 무조건 기억합니다 전 초등학교 때 맞짱 떴던 새끼들 이름, 얼굴 다 기억해요 내가 누구한테 삥 뜯겼는지도 난 기억해 근데 그런 기억력이 없다고? 개소리지 아니 사실상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기억 속에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학년 때는 모르더라도 나는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저는 내가 싸대게 때렸던 새끼 나랑 맞짱 떴던 애 새끼들 이름 다 기억해요 얼굴도 기억하고 저는 기억력이 좋아요 특히 어떤 내가 기억력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 기억을 재구성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남순이 개새끼입니다 그게 바로 남순이 개새끼예요 그 새끼는 기억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있는 기억 재구성 능력이 있는 새끼 능력자예요 지는 절대 기억 못할 거예요 사실 저는 다 기억하고 있죠 자 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남순이랑 나랑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터졌다 그럼 내 말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줘야 돼요 왜냐 나는 사실만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무튼 장난이고 장난이고 내가 왜 얘기했냐면 남순이가 하도 아 저 그런 적 없어요 아 언제 그랬어요 이런 얘기 하니까 난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왜냐면 10년도 안 지난 일을 갖다가 지가 기억을 못하는 거는 자기 허물이니까 기억이 안 나는 척 하는 거거든 사실 그거는 개새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튼 저 얘기가 좀 길게 샜는데 하늘씨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그 사과문들을 올렸어요 어린 시절에 제 행동과 언행에 상처받았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감사한 마음과 과거의 행동들로 마음 한 편이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관심이 높아질수록 불안한 마음이 더 커져서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스로 많이 돌아보고 상대방 입장의 생각이면 정말 미안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상처받은 분들에게 지난 과거의 상처로 저를 마주하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직접 만나서 나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과할 기회를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행동들로 상처와 피해를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일로 상상조차 안 될 만큼 실망하신 팬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정말 큰 사랑을 보내주셨는데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것은 제 책임이고 반송하고 자숙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뭐 이 사진은 굳이 근데 졸업사진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올려가지고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옛날 모습을 이렇게 비추면서 하는 건 참 좀 부끄럽긴 하겠어요 하늘씨 구독자나 이런 걸 한번 볼까요? 근데 뭐 지금 영상이 사과 영상은 올라오지 않았네요 커뮤니티에 관한 글을 썼는데 댓글 정말 학폭 피해자 인증까지 다 나왔네 진짜 돈 뜯고 일진지 됐음 오늘부로 구독을 취소합니다 예언한다 한 달 자숙한다고 해외여행 갔다 와서 아무리 없단 듯이 영상 몇 개 올리다가 두 달째 되면 지자랑 블로그 브이로그 쳐 올림 댓글 보면 그걸 또 빨아주고 있음 이런데도 봐주는 정말 봐주는 애들이 정말 개돼지다 그래요 사실은 그냥 이해심이 높은 사람들은 그래요 어릴 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일부이고 사실 하늘씨가 구독자도 거의 백만에 가까운 인플루언서인데 이분이 자기 얼굴을 팔면서 유명세를 얻고 또 사람들한테 관심을 먹고 사는 직업이라면 그중에서 찐따들도 있을 것이고 일진들도 있을 것이고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부류들도 있고 하겠지만 학교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싸늘한 시선이 꽂힐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 쇼핑몰이랑 이런 것들을 싹 다 내려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한 몇 년간 쉬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꾸역꾸역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주워 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주워 담을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몇 년 쉬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순이 저격이냐고요? 제가 왜 남순이 저격하죠? 개인적인 그런 일이에요 남순이 있었던 그 일은 재미라는 분도 사실 또 나중에 얼마 안 가가지고 또 나름대로 역풍을 맞았기 때문에 사람 일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나서 나름대로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렇게 사는 거고 제가 이제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 얘기니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순이 또 몇 달 쉬었잖아 그러고 나서 잠깐 활동하다가 또 셨었잖아요 재화봉하고 나서 근데 너무 빨리 돌아오긴 했어요 미친 새끼라 그래 남순이가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 새끼가 사이코 새끼라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방송적으로 보면 참 정감 가는 친구잖아요 남순이가 예? 저는 학폭 논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해외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학폭 논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번 조업해면은 끝이 없어요 사실 장난이고 저는 학폭 논란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장난 진짜 장난이고 저는 뭐 이렇게 뭐 이유 없이 애들 저 패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자애들 앞에서 그냥 가오나 좀 잡고 중학교 때 좀 그랬었던 적은 있었지만 뭐 가가지고 이유 없이 애들 패고 그러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이유 없이 건드는 애들을 싸대기를 때렸죠 애들이 다 보는 데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학우들의 어떤 그 중심을 잡아줬죠 제가 그런 그 추 역할을 제가 했어요 애들을 건들고 건들지 말라고 정말 싫다고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건드니까 근데 내 정말 친한 친구야 그렇지만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학교 끝나고 다들 내려갈 때 3층이었거든요 그 내려갈 때 하지 말라고 하고 싸대기를 한 때 딱 때렸어요 우정의 싸대기죠 맞고 나서 뺨을 부여잡고 얘랑 나랑 싸워야 되나? 이렇게 이런 눈으로 날 쳐다보고 다른 애들도 다 분위기 심각해지고 구경하고 있을 때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라 얘기하고 그러고 끌고 갔어요 그게 제가 누군가를 때렸던 마지막 기억이에요 아 하나 더 있어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디 가냐? 고마워 시세요 이 새끼 자꾸 방송하는데 자꾸 왔다 갔다 그리고 몇 번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맞을래 너? 너 이리 와 갔다 와 갔다 와 우리 엄마 노래방 하고 있었는데 급식 새끼들이 와가지고 담배 피고 엄마가 혼자서 여자 혼자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참 우습게 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만만하게 얕잡아 보고 분명히 왔을 때 침 뱉지 말라 땅바닥에 가래 침 뱉지 말라 가래 침 뱉으면 그게 슬라임처럼 굳어버려가지고 치우기 X 같거든요 침 내면 돼 스멀 스멀 올라오고 근데 이 개 새끼들이 가래 침 뱉고 담배 피고 담배 피우면 안 된 나이잖아 거기다가 서비스도 많이 주고 했는데 엄마는 많이 베풀었는데 이 개 새끼들이 그렇게 하고 간 거야 엄마가 화내면서 청소하는 모습을 내가 딱 보니까 거기서 뚜껑 열려버려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는데 난 계단으로 뛰어내려가가지고 그때는 몸도 날렵했어요 나름 그래가지고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두 명 남자애들 저기 해가지고 예? 하고 걔네들 나를 알아 노래방 형이니까 예? 했는데 그냥 싸대기 그냥 바로 싸대기 바로 까버렸어요 예 담배 내가 담배 피지 말라고 했지 하면서 애들 몇 대 때렸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울어 울어가지고 왜 말을 안 듣냐고 하면서 그때 막 경비 아저씨까지 와가지고 막 말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끝났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때 내가 썰도 많이 풀었어 방송이 이것도 썰어 풀었던 거고 지수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하지 맙시다 꾸꾸까까? 딸이 개명하고 싶다는 이유가 너무 더러워요 남편이 박씨고 딸 이름이 아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애들이 이제 남자애들이 부를 때 아영아 어디가 아영아 야 박아영 어딜 박아줄까 박아영 하면서 맨날 어딜 박아영 하면서 이렇게 성적인 농담을 많이 해가지고 남편이 이름 지을 때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는데 들으니까 진지하게 개명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남편한테도 말하려고 하는데 딸이 이분 좀 수치스러워할까요? 라고 하네요 그런 놀림의 대상이 되는 건 상상하지 못하셨겠지만 현재 그런 놀림을 받고 있다면 남편한테 사실대로 얘기하고 개명하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여자친구 이름이 조시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로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있는 팩트에 의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름이 시나였어 시나 시나부로 할 때 시 시 나 조시나였어 내가 사귀고 나서 한 달 후에 이름을 가르쳐주더라고 사귀고 나서 한 달 후에 이름을 가르쳐줬어 어디서 만났냐면 내가 한참 그때 그 실용음악 하면서 대학교 들어가려고 이제 그 입시 과정 밟고 있다가 인터넷에서 알게 된 거야 걔도 이제 노래 쪽으로 실용음악으로 가려고 대학교 가려고 하고 있는데 노래는 뒤지기 못하는데 몸매가 정말 야무져 몸매가 정말로 야무져가지고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어디에 꼬셨죠 그래가지고 건대 입구랑 뭐 이런 데 여기 좀 돌아다니면서 노래방 돌아다니고 정모하고 재밌게 놀고 하다가 예 제가 좀 꼬셔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귀었는데 이름을 안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이름을 안 가르쳐주나 뭔가 이유가 있겠지 강요하고 싶진 않다 왜냐 나의 궁금증을 상쇄시킬 만한 몸매였기 때문에 너는 나랑 사귀만 줘도 난 너무 좋아 왜냐면은 정말 그때 혈기왕성할 때고 해가지고 정말 그 친구와의 그 연애는 정말 잊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름이 근데 신하였어 신하 조신하였어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논리를 많이 받았었나봐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근데 저도 뭔가 그 이름을 알고 나니까 좀 깨긴 깨더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도 사실 여러분들 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거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SNS에서 많이 찾아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 찾아가지고 굉장히 사람 민망하게 찾아가지고 저랑 이렇게 엮어주려고 또 쪽지 보내고 눈치 엮기 사람들 뇌절하는 바람에 그 당시 아프리카 방송할 때였는데 그렇게 내가 또 이 썰 풀어가지고 이름을 실명을 말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또 제가 골치 아팠었는데 개명을 했을라나 지금 그대로 살고 있으나 모르겠지만 제발 좀 찾지 마십시오 예 뇌절하지 맙시다 꾸꾸 깎아 자 끝냅시다 오늘의 쇼이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이 체급의 차이는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어줍지 않게 뇌상에서 그냥 조금만 키 조금만 사람이 그 레슬링 전문가가 그냥 키 큰 사람 턱 한 방 딱 매기고 바로 땅에다 내리 꼽아버리는 모습 보고 괜히 그거에 소속감 들어가가지고 약간 야 역시 뭐 피지컬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 순발력과 어떤 그런 너?